안녕하세요. 시디맨입니다. 지금 배트필터 3를 하는 중이구요. 그리고 지금 소음을 한번 플로드 게임을 해서 플로드를 건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 47.2dB 정도 나오는데요. 소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 한번 온도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트싱크 쪽의 온도는 41도까지 올라간 상태고요. 40도 선 조금 40대 초반 정도의 온도 보이고 있고 전원부 쪽의 온도는 좀 높게 나옵니다. 최대 81도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코어 쪽 온도는 70도 정도 나옵니다. 뒷판 쪽의 온도도 53도 정도 나옵니다. 이 온도는 걱정하는 정도의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소음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딕사의 트윈터버 2를 560ti에 달고 플로드를 걸을 때 소음과 온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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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